에디스 이즈 리그 아이섀도우 올 순간이동 노래 리아나 허니 왜냐면 제가 지금 허니를 발랐거든요 아 빠져있는 음식 이게 시간초바 있나요? 고기 당연히 세팅픽서랑 네이키드 허니 업타이트 자신감 랩가사에도 제가 쓴게 있는데 보그 라는 이미지 자체가 자신감을 뜻하는 느낌이었어요 눈치 보지마 네가 바로 보그야 자신감이라고 생각해 안녕 보그 만신이 보그 보그